안녕하십니까 동시들 반갑습니다 동시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구총 금속군원에서 일하는 비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금속, 자동차,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주로 제조업 분야의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노동자들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자 탄소중립기본품에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차별해야 한다고 분명히 써있으니 우리도 이야기하겠다 국민들의 이야기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정부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와 주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보는 자동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 자동은 바랍니다 내가 준비를 하는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지구를 일회용품 취급하고 노동자도 일회용품 취급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이 지구가 한 명 쓰고 호흡이 일을 하겠습니까? 관통중립으로 관통기 대체하고 산업종판이 일정하며 회사와 항공자 안전상은 끝판입니까? 노동자들은 택배기위원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은 택배기위원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이제 결산기후재난이 아니라 일상의 경제성옵니다 아니 지금 만큼 일하는 확장을 욕했지만 도중재산은 일상의 경제성옵소가 욕당한다 고객님의 경제성옵소가 욕당한다